마파라치진으로 오신걸 환영합니다. 하루 먼저 출발한 전국을 제한 나머지 멤버들은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발한 방탄소년단은 무사히 미국에 잘 도착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공항을 통해 현지시간으로 낮 12시쯤 도착했다고 합니다. 덜레스공항 입국장에는 수십명의 팬들이 도착 전부터 나와 대기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일부 팬들은 미국 입국 환영, 보라의 BTS 등의 손팻말도 준비하고 먼 발치에서라도 방탄소년단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백악관 공식 초청으로 방탄소년단은 이날 일반 승객용이 아닌 VIP 측으로 공항을 빠져나갔기 때문에 팬들은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VIP 측으로 나와 대기하고 있던 스포츠 유틸리트 차량을 나눠타고 이동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의 공식 초청인지라 VIP 측으로 나오게 되는 거였네요. 여기 서울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은 흐린 하늘인데요. 워싱턴의 하늘은 아주 캡청합니다. 비가 도착하자마자 안녕 이라며 맑은 워싱턴 하늘 사진을 올려주며 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방탄소년단을 필요로 할 만큼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방탄소년단. 일정 잘 마치고 새 앨범에서 즐겁게 만나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